안녕하세요. 연유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무법 3000제 플러스 758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13년 수원대학교 문제네요. I was so busy. busy 다음에 이는 흔히 생략할 수 있죠. caring for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돌보느라 또는 다른 일을 돌보느라고 아주 바빴다. 그래서 이렇게 써면 소호가 있죠. 일단은 대인으로는 I felt like. 여기가 과거니까 헤드피피 쓴 것은 현재 완료 대신 과거 완료 쓴 게 당연한 거죠.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정신이 나갔다. 그런 표현이죠. 정신이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이게 보면 I was하고 주어 정동사죠. I was. 그 다음에 I felt가 주어 정동사죠. 두 개의 절이 부사인 대인으로 연결이 될 수 없죠. 당연히 소호가 있으니까 소호 대신이 되어야 되겠죠. 뻔한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 문제는 서강대학교 문제인데 어떤 유형의 어떤 서강대 시험을 보는 분들은 조금 주의해 줘야 돼요. behind the acrobats 고개사와 rowing lions이 뭔지 모르겠어요. row는 이게 생거, 생거다, 뭐 이런 가공하지 않았다 이 뜻인데 ing가 형용서에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사를 생각해 보니까 rowing, rowing은 졌다잖아요. 그런데 뭐 졌다가 나올 리도 없고 그래서 이건 뭐 좀 이상해요. 아무리 봐도 there can be seen, boy, the single, the awful, 불쌍한, 도울은 슬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울한 그런 우울한 모습의 광대가 보였다. wandering through the entrance of the big top, 꼭대기가 높은 서커스 단어의 그런 문을 입구를 통해서 배회하고 통과해 나가는 것을 without sleeping, 미끄러지거나 tripping up, 넘어지는 거 넘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때 틀린 게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해요. 할 수 없이 A번을 답으로 저 같으면 골랐어요. 유사 어휘 문제예요. acrobats and rowing 이게 되는데 rowing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row, 이거는 날것의 가공하지 않은 미숙한, 노골적인 이런 뜻의 형용사예요. 동사가 아님으로 본사 출신의 형용사도 아니에요. 따라서 rowing이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졌다 이런 뜻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rowing, 으르렁거리는 호랑이 이게 맞대는 거예요. 그런데 전형적인 문법 문제는 아니죠.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으며 서강대에서 낼다는 거죠. 그래서 서강대에서 시험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특이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유형으로 알고 계셔야죠. 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내면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고 싶은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 다음 2019번 이것도 이제 문법 문제라기보다는 동사결합형 전치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아울렛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울렛 아울렛 저놈은 1차 아우트 아웃렛 그러는데 아울렛 아울렛이라고 우리는 보통 많이 하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출구예요. 출구 아우 여기 오타가 남았네요. 아이자 하나 지워야 되겠죠. 아이자는 하나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I had 이 앞에 건 치우고 as a child 어린아이였을 때 무동사절이죠. as when as I was a child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가졌던 그런 분노 좌절감인데요. 그런 것이 이게 과거 시절이 과거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어린 시점에 대한 가졌던 분노 좌절감을 지금까지 쭉 그것을 그것을 갖다 채널 위드가 아니라는 거죠. 동사 결합형인데 채널은 우리가 TV 채널 그래가지고 잘 아는 단어잖아요. 자 채널은 수로 관의 뜻인데 아울렛이 따르면 전체 인투와 결합해서 사용이 돼요. 아울렛은 기본적으로 출구라는 뜻이니까 이 채널 히 에너지를 유행한 일에 넣은 거죠. 이속으로 들어가게 한 거죠. 그 다음에 히 채널은 밀리언스 달러 수천 달러 수백만 달러를 프로그램에 쏟아 넣은 거죠. 인투 채널 인투죠. 물론 she's done 채널링 허 앵거 분노를 나를 향해 토하는 거죠. 이럴 때는 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자 그래서 채널 보니까 강바닥 수로 어쩌고 저쩌고 정보 등을 전달하다 돌리다 쏟다 수로를 파다 이런 건데 라틴어로 카날리스는 원래 이게 물이 나가는 관이에요. 컨듀이트 또 뭐 뉴케레에서 온 거죠. 유도하는 거. 이게 샤넬 샤넬 이게 중세형어로서는 채널이 됐던 거죠. 이거 우리가 운하 커넬이라고 그러죠. 운하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조금 어려운 건 오타가 났지만 아이헤드가 혹시 여기 현재 완료인데 이거 현재 완료인데 해도 과거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문제가 없고요. 여기가 파지티브 긍정적인 출구로 쏟아 내는 거죠.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위드는 수로를 통해서 주는 거니까 제공의 위드 혹시 되는 거 아닐까 뭐 아니라는 거죠. 이렇든 결합형으로 인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서강대 문제 서강대 문제도 유사어휘를 갖다 놨는데 이것도 결합형으로 인투를 쓰는 이런 문제는 일반적인 문법 문제로는 잘 안 나오는 건데 구동사 동사결합형 전치사와 이 아울렛 이라는 단어 하고 연관해서 문제를 냈다는 거죠. 이런 문제도 다뤄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716번 이화예자대학교인데 별표 두 개를 줬죠. 일단 읽어보죠. 메이저 인더스트리 주요 기업체 선진구 개발되니까 선진구 쉐드 잡스 쉐드라고 하는 건요. 몸의 어떤 부분의 일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면 몸에 있는 일부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뱀이 껍질을 벗다 그러면 그거 당연히 껍질도 몸의 일부를 벗어내는 거죠. 쉐드 라이트 그러면 빛을 비추다라는 거죠. 빛에 광원이 있으면 광원에서 뻗어나가는 거죠. 쉐드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웃소싱이나 오토메이션 자동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털어내리고 있는 뱀에 따라서 원 라지 컴퍼니 한 대형 회사만이 이즈 이런 상황 이러고 있는데 한 대형 회사만이 버킹 더 트렌드인데 트렌드를 거스르다 이 버그는 여러분이 여러가지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는 설명을 자세히 안 하고 한번 버크 더 트렌드 그거하고 관련된 표현을 한번 더 버크 스탑스 히어라고 추만 대통령이 유명한 표현도 있죠. 버기라는 게 카드 칠 때 책임을 차례 딜을 하는 차례가 되는 사람을 버기라고 해요. 그 버그이 여기서 멈춘다 이런 뜻인데 원래는 내가 모든 걸 책임을 진다. 또는 레스토랑 같은 데서 말하자면 더 버크 스탑스 히어 그러면 캐시어라는 거죠. 자기가 돈은 여기서 달러는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버크 더 트렌드는 사슴이 등을 사슴이나 소 이런 게 등을 구부리는 거 있죠. 구부리는 거니까 사람을 떨궈뜨리려고 하는 거죠. 추세를 거스르다 로는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화여대는 이런 것도 참 어렵게 문제를 낸 거지. 이게 맞는 표현인지 아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오늘 다룬 문제들은 대체로 어휘성 연어성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스페인즈 몬드라곤 그 아프리티브는 당연히 협력해서 되는 거죠. 몬드라곤 협동회사는 파운디드 쇼들리 애프터 워드워트 2차 대전 후에 파운디드 드로잉 이름을 끌어냈죠. 생겨난 마을의 이름을 따서 몬드라곤 이라고 근데 여러분이 파운디드 엔드 드로잉 하나는 과거 분사 하나는 현재 분사 근데 이걸 바로 붙이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 협동회사는 이즈 나우 요거는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물어보면 참 어려운데 이즈 쓴 거 맞니? 하고 물어보면 아주 심각한 문법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나우 스페인은 다섯 번째로 큰 회사이다. 인턴스 토탈 에세스 자산의 문제에서 엔드 컴프라이즈 오버 가 나왔는데요. 아 이게 여러분이 이즈 하고 등이 됐다면 이즈 엔드 이즈 컴프라이즈 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이즈 컴프라이즈 면 수동태 잖아요. 그럼 뭐 지금 얘기가 좀 안되죠. 여러분이 이 컴프라이즈라고 하는 건 서프라이즈 하시죠. 원래 프리핸드 프리핸데레 프리핸데레 팍 잡는 거예요. 서프라이즈는 위에서 확 잡는 거니까 놀라는 거고 이 컴프라이즈는 전부 다 잡아채 넣는 거예요. 컴프라이즈 이것도 어휘적인 뉘앙스 이런 걸 잘 잘 아셔야지만 이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는 기본적으로 그 자체로 900개 이상의 개별 회사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함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는 건 당연히 전부를 프라이즈 잡는 거니까 포함하고 있다. 다 동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동태로 되지도 않아요. 수동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is comprised of 가 또 있어야 되고요. 지금은 그것도 안 돼요. 이게 그리고 comprised가 과거라면 얘기가 안 되죠. 화폐는 현재인데 이거는 갑자기 옛날에가 comprised 타동사로 포함했다가 되면 과거니까 안 되는 거죠. 과거로도 안 되고 과거 분사라도 안 되고 따라서 그냥 능동으로 돼야 되고 comprise comprises 가 돼야 되는 거죠. 어렵죠.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Mondragon is the totally worker owned 회사가 노동자가 소유하고 운영이 되어지고 위드 구문이죠. worker 레프는 노동자 대표가 making decision 결정을 해야 된다. 뉴 새 사업 이라든가 새로운 고용 이라든가 전직 에 대해서 지금까지 Mondragon has maintained 프라 피터벨 최선 성을 without having cut 노동력 근로자를 잘라내지 않고도 생산성을 유지해왔다. 수익성을 유지해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C번이 답인데 조금 어렵죠. 자 그러면 아직도 못 배운 게 좀 있는데 일단 해보죠. 능동과 수동과 분리된 전치수식인데요. and comprised of 는 틀렸고요. comprised is of 가 돼요. 구조상으로는 is now 앞에 is가 반복되는 것 빼고 comprised of 로 돼야 이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포함 이거는 이게 이거로 포함된다니까 아니잖아요.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포함하고 있다 가 돼야 돼요. 따라서 is now comprised 가 돼야 돼요. 물론 이게 comprised 가 과거형이면 시제가 현지였다가 하나꺼는 과거로 나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comprised 는 타동사로도 아까 얘기했던 comprised 나 마찬가지로 이거는 위에서 확 잡으면 놀라게 하는 거고 전체로 확 잡아들이는 거면 포함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a comprised b면 a는 전체이고 b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은 많은 국적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네 내국인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많은 국적자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b comprised 인이 수동태가 될 수도 있어요.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계약이 그 프로젝트에 의해서 포함되어지는 건 아니고요. 능동이라면 the city project comprises a plant builder airport 가 되겠지만 이거 바이안스 인을 쓰는 거죠. 포함되어 있다죠. 이게 포함되어 될 땐 볼 때 be comprised of 스위치도 있지만 이거는 be composed of consist 는 자동사 니까 be consisted 쓰면 안 돼요. 그냥 consist 구성되어 있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is comprised 면 이렇게 of를 써야 되는 거죠. of가 없으니까 또 안 되는 거고 comprise 는 단어를 여기 갖다 놨어요. 포함하다 구성하다 이런 건데 이 뜻으로는 comprise consist of 나 be composed of 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com은 함께고 prehander 이렇게 아 이 자가 오타가 하나 빠졌네 prehander 이 자가 빠졌습니다. prehander 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위에서 잡는 건 놀라게 하는 거고 이거 하는 거는 함께 다 잡는 건 함께 포함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우리 뭐 prehander 여러분이 comprehend 파악하다 그러죠. prehander 체포하다 손을 확 잡는 거죠. 같은 원에서 나온 거예요. 자 분류된 전치식 보죠. founded 어쩌고 저쩌고 드로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원래 후치 수식 파운디드 드로윙 에요. 이거는 원래 which was founded and 드로우 에요. 그냥 과거형 이에요. 근데 이게 위치가 지어지면 was도 지어지면 founded 가 되고요. 위치가 지면 드로우 는 드로윙 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쓸 건데 이렇게 뒤에도 쓸 건데 이렇게 이렇게 뒤에서 쓸 건데 이거 cooperative 달랑 이스 짧잖아요. 길이가 굉장히 길잖아요. 이렇게 긴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앞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길이가 긴 위치 이하를 주어 뒤에서 막는 게 싫은 거예요. 주어 앞으로 분리시켜서 컴마를 찍고 마치 전치수식이 컴마가 없는 거죠. 마치 전치수식처럼 위치시키는 것을 이것을 분리된 전치수식이라고 저는 우리말로는 칭합니다. 이럴 경우 주절의 시제 여기서 이즈죠. 주절의 시제가 아까 이즈였잖아요. 여기 이즈 나우 이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설립된 건 과거인데 전치수식처럼 된 거니까 여기 주절의 동사가 이즈인 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거를 시험해서 물어보지는 않은 거죠. 벅터 트렌드는 아까 설명을 했던 거고요. 넘어가고요. 쭉 해석을 했는데 이 문제를 보면요. 이 문제도 쭉 다시 올라가 볼까요? 이 문제도 보면요. 이게 분리된 전치수식은 어려운 문법 문제인데다가 그걸 또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 여기 컴프라이즈드가 이거 원래의 의미를 알아야지만 푸는 거예요. 컴프라이즈드의 원래의 의미를 모르고 여러분 졸라 외웠어도 이게 잘 안 돼요. 어렵죠. 그렇게 이즈 이 문제에서도 이렇게 그리고 또 이거 분사도 이렇게 하나는 분리된 전치수식의 하나는 과거 분사 하나는 드로잉으로 현재 분사 이렇게 쓰이면서 이 문법 문제의 2대도 이렇게 음상 음상의 문제를 잔뜩 결합한 이런 형태가 나와서 여러분이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2대를 시험 보시려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여기 첫 번째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이긴 했어도 여기 또 헤드 PP가 쓰인 것도 좀 그렇고 BGI 인지도 없고 그런데 그다음에 서강대 문제에서는 심했잖아요. 서강대 문제에서는 BGI 인지 어쩌고 하다가 된 뭐 이런 거 하다가 서강대 문제에서는 이게 로잉을 썼으니까 어휘 문제인지 문법 문제인지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 문제도 뭐라는 거죠. 이것도 채널 인투인데 여기 아울렛일 때는 동사결합 표현하고 인투 쓰는 거 아니. 그래서 일반적인 문법 문제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2대 문제 이것도 매우 복잡한데다가 여러분이 제가 컴프라이즈를 서프라이즈는 얘기 안 했지만 서프라이즈하고 컴프라이즈하고 같은 개념에서 왔다는 그런 어휘적인 그런 의미를 이해해야 참 이해를 해야 되고 연어 문제도 물어보고 버킹 버터 프렌드 참 어렵죠. 어려운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뒤섞여 있는 거 컴프라이즈 오버 이런 것도 별표 두 개 내지 세 개는 줘야 돼요. 근데 풀었을 때 딱 알고 풀기는 어렵죠. 다만 이번 문제들 세 개 네 개 중에서 세 개 이렇게 어휘 문제 동사 결합형 문제 등등 이런 복잡한 형태가 요즘 문제에서 나온 되는 거 어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자는 의미에서 같은 종류의 문제를 쭉 갖다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